네, 오늘 또 하루 멋진 날이었습니까? 네 건강의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들어와서 흘러나가면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흘러들어오는데 흘러나가지 못하면 물이 썩어버리고 에너지가 썩어버릴 거예요 또 들어오지 않으면 말라서 고갈되어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싸면 모든 세포들은 해피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먹기는 먹는데 싸질 못하면서 이 에너지의 흐름이 딱 막히면서 어디에서 더 많이 밀려서 막혔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싹이 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싸야 돼요 그런데 잘 쌌을 때 냄새 난다고 그냥 코 막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일어서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대변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 몸속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대변을 잘 살펴보면 꼭 칼로 해부해서 수술을 해서 내 속 상태를 봐야만 건강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 하나 대지 않았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세 번씩 이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 대변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잘 읽을 수 있는지 대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겉모습은 보면 이게 피부가 헐었는지 염증이 생겼는지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지 의사가 아니어도 얼굴 혈색만 봐도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 5장 6부가 들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어떤 한 부분이 지금 썩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망가져버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멈춰버리는 참 서글픈 사실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MRI를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속을 찢어보지 않고서도 구체적으로 이 속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에 있는 5장 6부 4장을 자르지 않고서도 자세히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4장 중에서 칼로 자르지 않아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기일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장기 중에서 칼로 자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장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간을 볼 수 있습니까? 위장을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속에 있는 내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기이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은 겉에 나와 있는 장기가 아니고 속에 있는 장기이고 혓뿌리부터 식도와 소장, 위장, 대장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장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전후 좌우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크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 자세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혓바닥을 자세히 보면서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혀설자를 써서 설진법이라고 그러는데 한의사들은 꼭 혓바닥을 좀 내밀어 보라고 그러죠 아주 정확하게 양방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한 발 앞서서 아주 명쾌하게 이 속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조금만 이 속에 대해서 안부 좀 묻고 인사 좀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너무 많이 망가지기 전에 아 얘가 힘들어하는구나 조금 휴식을 취하게도 해주고 조금 위로도 해주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뭐라고요?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혓바닥을 잘 보면서 이 속 상태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속에 구석구석 자기가 두 발로 다 걸어다니면서 딱 쳐다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우리 앞에 정보를 딱 내놓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중요하다고 하면 나가는 출구도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변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부터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학문 다 지나서 왔으니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샘플을 뜯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내 속 상태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혓바닥은 간접적으로 읽는 진단법이지만 이 변진법은 구체적으로 그 상태를 뜯어 가지고 우리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을 잘 보면 내 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을 변진법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왕 역할을 했었던 이병헌 그 영화를 보면 왕이 많은 국녀들이 있는데 매화틀을 딱 갖다 놔요 매화틀이 뭐예요? 임금님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을 거하고 똑같이 섞어서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의자도 그냥 의자 그러면 안 돼요 임금님 똥을 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매화라고 불러요 매화 매화 꽃처럼 그리고 그 이동식 화장실이 그때 있었어요 그 화장실까지 어떻게 임금님이 갑니까?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받아내는 이 좌식 변기 틀이 있었는데 아마도 요즘 이 침대에서 받는 그런 거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식 화장실을 매화틀이라고 불렀는데 다 보는 앞에서 거기다 싸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봐요 그리고 또 다 싸면은 이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의사들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봐요 색깔도 보고 색깔도 보고 냄새도 보고 모양도 보고 딱딱한지 흩어졌는지 쉐입 형태도 보고 그걸로 안 끝나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다 못 하니까 또 쪼개서 속에까지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서 맛까지 봅니다 그게 옛날의 의사였어요 엑스레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질병들을 고쳤느냐 이 똥을 보면은 그 임금님 속까지 다 자세하게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싸면은 지저분하다고 물풍 내리면 안 됩니다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 몸속에서 나온 이 대변은 내 몸속 구석구석구석 상태를 엑스레이 찍는 것도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쥐가 들어가봤어? 초음파도 간접적입니다 딱 음파 넣어서 돌아오는 메아리가 세게 돌아오느냐 살살 돌아오느냐 정확하지 않아요 혈압기도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혈압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대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변은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도 대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검사 쪽으로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균이 장애 있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수많은 미생물이 장 속에서 살고 그 장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도 결정이 됩니다 지금 뭐 먹으라고 하면 뭘 제일 먹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 하나 먹으라고 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현미밥이요 한참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얘기 말씀하신 것 같아 우리 황양노님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하경선 집사님은 뭘 먹고 싶으세요 두리안 두리안을 지금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경선 집사님의 이 속에 있는 누가 그걸 먹고 싶어 할까요 하경선 집사님이 머리 많이 굴려서 두리안 먹고 싶다 한 줄 알지만 현대의학은 아닙니다 내 세포보다도 내 속에 더 많은 숫자의 또 다른 생명체가 여기 살고 있어요 미생물입니다 내 세포 숫자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많은 다른 생명체가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아 짜장면을 먹고 싶네 내 세포 소리보다도 미생물의 소리가 더 강해서 사실은 미생물이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게 땡겼다라고 현대의 영양학은 분석합니다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어떤 병이 생길지도 다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요즘에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어떤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지 장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에서 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변에 다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의 장기들은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의 공격을 받아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독소를 잘 해독시켜줘야 되는데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독소는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 그리고 3단계는 그 1차, 2차 해독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독소들이 해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독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못하는 아리랑 고개가 8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초에대는 잘 가는 길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잘 나는 곳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끝까지 100km 지킬 필요 없습니다 딱 깜빡깜빡 하면서 이거 100km 가는지 안 가는지 검사하는 게 붙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100km로 가면 되고 그거 없는 데서는 130km로 가도 딱지 안 뛰어요 사고 날 만한 곳에다 또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니까 거기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잘 넘어가는 고개는 내버려 두고 사람인 이상 웬만하면 좀 넘어가기가 어려운 아리랑 고개만큼은 정말 정말 신경 써서 잘 넘어가도록 조금씩만 도와주면 이 해독 시스템이 풀 가동되면서 모든 복소는 다 청소되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8군데가 어디인가 제가 8군데를 딱 뽑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안 해도 별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독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 방어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입술에 똑똑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여기서는 정말 깐깐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독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겠습니다 난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도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좀 알면 좋겠다 너도 지금 이해를 못 할지는 모르지만 나까지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공부 좀 해봐라 이 정도로 깐깐하게 1차 방어전선만 잘 절제하면서 지키면은 기톡사 끝난 것입니다 내 몸에 아예 독소가 들어올 기회도 없는 거예요 얼굴은 언제나 혈색이 감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어전선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데는 놔둬도 돼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방어전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장입니다 다른 데는 내버려 둬도 입에서 학문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생리학적으로 이 식도 소장, 대장, 직장은 생리학적으로는 체외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도 구멍이 뻥 뚫려서 나가면은 내 몸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설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만큼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군, 적군 잘 구별하는 면역세포들을 여기에 잘 지키도록 보초병으로 세워놓고 독소는 그냥 학문으로 버려 버리고 이 영양소만 흡수하도록 이 장 분별력을 최강의 상태로 유지해주면 우리는 무엇을 먹었을지라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 여기 망가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망가져서 결국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이제 3차 방어전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바로 해독의 장기 간입니다 여기에서 기름뽀따리 속에 쌓인 상태로 들어온 지용성 독소를 일단 해독의 시작은 그 기름뽀따리를 풀어서 수용성 독소로 내놔야 되는데 이 기름뽀따리를 풀기 위해서는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해독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굶으면서 물 마시면서 해독을 하는 것은 해독하기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간의 P450 계열의 효소들이다 이 얘기는 그냥 어느 한 가지 효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한 지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 할 때 어떤 효소들이 필요하는지 정말 종합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해야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물금식 많이 했는데 아주 여러 해 된 묵은 집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싱크대가 아주 묵은 때가 찌들었어 그러면 걸레에다가 물을 묻혀서 팍팍 문질러도 생각처럼 잘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런데 어떤 세제를 쫙 뿌리고서 싹 닦으면 한 번에 그냥 뽀따독 소리 나면서 닦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 독소를 물로 아무리 이 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산화콜레스테롤이라든 묵은 때를 한번 씻어보세요 씻어지는지 이미 완전히 석회화가 되어 굳었기 때문에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일심동체가 돼버렸어요 안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세제를 뿌리면 자기가 그냥 다 녹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독소들을 이 장기에 달라붙어 있는 찌들어 있는 그 독소들을 잘 녹일 수 있는 수많은 종류들의 효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리랑 꼬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깊이 깊이 연구하면서 효소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보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파괴가 돼버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버려 두면 디톡스하다가 더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싹 나오자마자 중화시켜져 버리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디톡스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다 뜯어냈고 분해 처리한 독소들을 이제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독소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이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포함 영양소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함 영양소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효소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 같은데도 4일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50일을 하든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는 먹으면서 해요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상태가 어떤 건지 217가지 항목을 이 퀀텀 양자 검사기로 검사를 해주면서 상담을 할 텐데 50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이 디톡스 씩만 한 사람이 있어요 55일 동안 그래서 첫날 퀀텀 검사를 한 결과와 55일 뒤에 퀀텀 검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55일 동안 밥을 한 알도 안 먹었으니까 몸이 그냥 다 망가졌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질병이 치료됐을지는 모르지만 영양실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항목도 예외 없이 정상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이 항목들은 다 떨어져서 정상 쪽으로 내려갔든지 정상이 됐든지 이렇게 나오고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항목은 한 항목도 예외 없이 다 정상이 됐든지 정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든지 한 항목도 뒤엉키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 그런가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 검사를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독소는 배설시켜주고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증가가 돼요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디톡스는 칼슘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골다공증이 와요 단식 몇 번 하면 그런데 이 칼슘은 증가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곳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포함 영양소로 포숭줄로 묶었으면 어디로 잘 버려줘야 돼요? 첫 번째는 땀으로 버려줘야 되니까 하여튼 땀을 잘나게 해주는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기를 개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한 10분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뜨겁지는 않은데 그냥 비 오듯이 난생 한 번도 땀이 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땀이 철철철철 흘러나오게 하는 이 수소 고열 찜질 방법을 매일 하고 또 이 독소를 소변으로 또 버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변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장이 다 망가진 사람들까지도 소변이 그냥 술술 나오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효소차를 또 우리가 개발해서 마시면서 합니다 또 가장 큰 독소는 간에서 해독된 것 대변으로 버려야 되는데 디톡스 하는 동안에는 변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장을 하지 않고서도 이 독소를 싹 빠지게 해주는 쪽 이렇게 여덟 군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 부분을 보충하면서 백투에렌 디톡스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독 과정이 진행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독소를 대변과 함께 잘 버려줘야 되고 그 대변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읽으면서 해야만 됩니다 이 디톡스 하는 가운데 먹지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변기 넘치는 줄 알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고 모양도 보고 속을 찢어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고 사진까지 찍어놔야 돼요 사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어야 돼요 절대로 그걸 냄새 난다고 무시하면 안 돼 조금 전에 내 뱃속에 있었는데 딱 나왔다고 왜 무시를 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진법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 변을 보라고 하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 배우면요 주치의 그냥 하나 고용한 것처럼 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일단 잘못된 병든 상태의 변을 잘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조지폐 잘 찾아내려면 정상적인 화폐 특징을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변은 어떨까? 첫 번째 색깔을 봅니다 보라고 하니까 그냥 보면 안 돼요 색깔을 봐야 돼 건강한 사람들의 정상 변은 누런 황금색을 띕니다 황금색을 띄면 왜 정상인가? 모든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 줘야 얘들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건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소는 누가 날아다 주는 거예요? 적혈구가 날아다 줍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에요 120일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이 모든 세포들의 생명을 위해서 산소를 날아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그 선분홍 색깔에서 누렇게 떠서 누런색으로 변하고 이름도 적혈구가 아니고 이름도 바뀌어요 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빌리루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은 물러나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으면 참 치사합니다 추저분해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멋지게 봉사를 했지만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얼마나 요구도 먹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를 딱 맞췄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혈구도 그렇게 열심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 일 딱 다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대장에다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미련 없이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오늘 태어난 너희들이 파톤을 이어서 또 열심히 봉사해 주거라 마지막 인사한 다음에 저 학문으로 딱 대변과 함께 나가 주어야 이 적혈구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변 속에 누런 빌리루빈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은 대변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빌리루빈의 색입니다 황금색이에요 그런데 녹색이든 회색이든 검정색이든 누런 황금색이 아니면 뭔가 이 정상적인 순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또 무엇을 보느냐 쉐입, 형태를 봐야만 됩니다 어떤 게 정상이냐 지나치게 묶지도 않고 지나치게 딱딱하지도 않은 변이 정상변이에요 딱 바나나와 같은 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묽어서 그냥 물로 퍼져 나온다든지 바윗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나온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물을 많이 마시든 또 잊어버리고 하루 동안 안 마시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량의 수분이 이 변 속에 들어있도록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변비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이미 잘못됐다고 지금 알람을 울리고 있는데도 그냥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달려가다가 어느 날 이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변을 볼 때는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냄새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맡을만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장래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 비율이 깨져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유익균이 1, 유해균이 3 나를 도와주는 좋은 천사들은 1 타락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나쁜 타락한 천사는 3 1대 3의 비율 저 우주도 그런 비율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와 이 배도와 낙한 천사들 비율이 1대 3이에요 이 비율만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 이 세상은 계속 평화롭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깨져서 부패균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막 썩은 뇌가 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몸에 어딘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이런 보고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댄스티 농도를 봐야 돼요 농도 이 변이 농도가 댄스티 밀도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변은 이 밀도가 물보다도 좀 치밀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물보다 더 단단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 물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혀요 그런데 물보다도 밀도가 낮으면 뜹니다 가라앉는 변이 좋을까요 뜨는 변이 좋을까요 보통 상태에서는 예외도 가끔 있지만 뜨는 변이 건강한 사람들의 변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이 뜰까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섬유질은 어떤 아주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푸집처럼 똑같은 양의 변 속에 섬유질이 막 중간중간중간 들어가버리면 그 속에는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이 변의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커져요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뜨는 변이 좋다는 얘기냐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변이 뜨고 섬유질이 그 변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싹 청소해서 버려주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 없는 이 변만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거워서 그냥 가라앉아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독소들을 청소해 주는 수세미가 없도록 먹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힐링, 느낌을 봐야 돼요 딱 대변을 보고 일어났는데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뭔가 뒤가 묵적지근하면서 조금 뒤끝이 안전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독소를 버렸기 때문에 아주 상쾌합니다 나가야 될 독소가 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막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을 간 사람은 쌌는데 항문도 확군확군하고 뭔가 아주 그냥 뒤가 좀 무겁고 이런 때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금 이 변을 본 게 아니고 독소가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쾌한 느낌이 들면 장이 독소가 다 배설이 돼서 깨끗해졌다는 얘기고 그럼 왜 상쾌할까? 장청, 뇌청 장이 깨끗해지면 뇌도 깨끗해져요 독소가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정상적인 변은요 보통 굵기가 한 지름이 2cm 정도 보통 바나나 정도 크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길이는 한 12cm 내지 15cm 정도 되는 변 이게 보통 정상적인 평균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대변은 얼마나 자주 봐야만 정상일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봐야 정상이에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루에 어떤 사람은 세 번씩 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을 봐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평생 하루에 세 번씩 보는데 설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우면 상쾌하고 컨디션 아주 똑같아 그러면 정상입니다 세 번 보다 더 네 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보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봅니다 그런데도 이 독소를 다 버려주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 정상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몇 번이면 변비 이렇게 진단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도 변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면이 다 정상인데 하루에 세 번 본다? 괜찮아요 또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본다? 그래도 그냥 깔끔하고 설사도 아니고 변비도 아니고 그러면 정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교과에서 나오는 정상 변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을 봤을 때 이런 정상 변이 나왔는지 거기 정상에서 벗어났는지를 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뭘 보라고 그랬어요? 색깔을 봐야 됩니다 무슨 색깔이어야 정상이라 그랬어요? 황금색 그런데 황금색으로 안 나오는 날이 많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먹었든지 또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속을 끓였든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누런 황금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붉은색 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붉은색이네 그러지 말고 왜 붉은색으로 나왔을까요?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출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혈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선분홍색이다 그러면 피가 어디 장애에서 출혈이 됐는데 산소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산화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항문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혈이 된 겁니다 선분홍색일수록 항문 가까이 아주 선분홍색이다 그러면 항문, 직장 이 부분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선분홍색이 죽었다 그러면 직장 중에서 저쪽 위쪽에 아니면 대장 쪽에 그래서 이 괴양성 대장염이 있든지 아주 선분홍색이면 치질이 있든지 아니면 대장암이 있든지 뭔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빨간 변을 봤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속이 쓰린 것도 없고 옛날에 내가 장이 아팠던 기억도 없는데 디톡스를 하는데 빨간 변이 나왔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투 에덴 항산화 주스 속에 빨간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20%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트 색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몇 사람들은 약간 붉은색이 좀 띄는 것 같은 변으로 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출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톡스 할 때는 어디가 속이 아프면서 이 변이 나온 것인지 또 아무 문제가 없고 예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나온 것인지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더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흑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카만해 아주 그냥 숫검정처럼 새카만해 이건 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가 지금 어디선가 출혈이 된 것인데 항문에서 먼 쪽에서 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산소화하고 막 산화가 돼가지고 새카맣게 변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혈 장소가 식도든지 아니면 위장이든지 그 밑에 12지장 정도에서 출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에 암이 있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있든지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정맥이 터진 겁니다 정맥류가 왔든지 또 위염, 위계양, 위암 이런 쪽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을 싫어해도 그냥 믿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변을 봤는데 회색이야, 회색 회색변이 나와요 회색변은 왜 나올까? 이 간에서 담집을 만듭니다 담집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 담집이 간에서 잘 만들어져서 12지장으로 버려지니까 뭐 담집이 지방질을 소화시키는 일을 해주지만 대변 속에 어느 정도는 담집 성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빌리류빈 색깔과 녹색 담집 색깔과 적당한 비율로 섞인 것이 누런 황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집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너무 적게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녹색을 탄 물감하고 노란색에다 녹색을 탄 물감색하고는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허여멀건한 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변이 나오면 일단 간담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간담이 경화증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지방간이 있든지 뭔가 간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담집을 못 만들어내 그래서 정상적인 담집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런색이 아니고 회색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담도가 막혔든지 담석으로 막아버렸든지 그럴 때도 회색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허여멀건한 게 아니라 아예 하얀색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흰색변 회색하고 같은 계통인데 이 완전 흰색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지방간이 있든지 간염이 있든지 특별히 최장애 염증이 심할 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녹색을 띈 담집은 하는 일이 뭡니까 지방을 분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방을 소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 담집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이 하나도 분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 속에 그냥 지방이 그냥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색깔인 하얀색이 그냥 대변과 함께 나와서 흰색변이 나오는 것 쾌장에 심한 염증이 있든지 간이 많이 망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녹색변을 볼 때가 있어요 녹색변 아이들도 녹색변 가끔 볼 때 있습니까 푸른색변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이 녹색인 담집이 이제 대변 12지장으로 버려졌어요 그러면 버려졌으면 얘가 할 일 하고 분해될 것 분해되고 했어야 되는데 버려지고 자기가 할 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담집 색깔 녹색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설사를 주룩주룩 할 때 녹색변이 나오죠 이 음식을 이제 딱 소화시키고 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담집이 싹 버려진 것도 처리될 것 되고 흡수할 것 흡수하고 그러고부터는 변이 나가는데 먹은 지 30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설사는 그래서 중간에 담집이 처리될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섞여 나올 때 녹색변이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푸른색 채소를 너무 많이 먹을 때 다 흡수가 안 되고 푸른색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녹즙을 너무 많이 먹을 때 푸른색변을 볼 수가 있어요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색깔 하나만 봐도 내 시경 본 건 못지않게 정확하게 내 속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막 완전히 여기가 썩을 때까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만 봤어도 아 네 어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쉐입 형태를 봐야 돼요 형태를 보는데 정상면 속에는요 물이 200ml 정도 들어 있습니다 꽤 되죠 그래야 얘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200ml가 감이 잡힙니까 이 작은 물병이 500ml니까 이걸 그냥 바싹 말리면 돌멩이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ml보다 더 많으면 풀어진 변 설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서 주로 수분 조절을 합니다 먹은 음식 속에서 물을 많이 먹었으면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물을 안 마셨으면 안 빨아들여요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변을 보게 하는데 때로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딱딱한 변을 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조약돌처럼 딱딱한 변이 나올 때 한방에서는 간 기체 증상이 있을 때 나온다 그래요 간에 기가 딱 막힌 거예요 또 토끼똥 같은 걸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냥 딱딱한 변 이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물을 더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안 가 참아 변은 참으면 참아집니까 참아줘요 어느 정도 그 시간 지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장에서 변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계속 물을 빨아먹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습관 고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가 토끼똥 싸는 사람들은 가스가 차요 그리고 배가 좀 아파요 그러면서 토끼똥을 봤다 그러면 이게 경련성 변비라고 그래요 변비는 변비인데 막 이 장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이 또막또막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묽은 변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퍼져 가지고 물처럼 나오는 설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언제 묽은 변이 나오느냐 내가 냉장고에 있는 것을 딱 먹었는데 여기 감각으로는 찬맛이 썩은 맛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썩었는데 몰라 안 느껴져요 여기서 웬만하면 혓바닥에서 한 입 딱 씹어보면 애퇴하지 않습니까 썩은 것은 그런데 차가워지면 차가운 맛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해요 혓바닥에서 놓쳤는데 이 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 찾아내요 어? 여기 썩었다 여기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미생물이 들어있고 얘들이 먹고 싼 똥이 너무 많다 이거 흡수해 가지고 해독시키려면 이거 난리 난다 이건 그냥 아깝지만 버려라 그래서 지금 연구한 결과는 장에서 이 나쁜 해로운 바이러스와 얘들이 먹고 막 썩어버리게 만들면서 만들어낸 이 독소를 다 분석을 해서 장 육모에다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연결된 미주신경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핫라인으로 뇌세포 본부에 보고를 해요 이거 난리 났다 이거 흡수하면 큰일 난다 이건 그냥 버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또 신호를 보내는데 설사 시스템 가동 그럽니다 먹은 지 30분 만에 나가버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설사로 싸버리는 것입니다 설사할 때 양망병원을 가면 무조건 항생제를 줘요 왜?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도 없이 바로 설사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뭔가 식중독이 있나 보다 음식 속에 뭔가 나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뭘 해주면 제일 좋을까요? 항생제보다 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는 천연치료법이 있는데 뭘 하면 돼요? 이때는 숟가루 물을 타서 마시면 10분이면 끝나요 대굴대굴대굴 둥그는 사람도 10분이면 끝나 이 뭔가 썩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특별히 여름에 잘못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이 독소가 막 창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배가 갑자기 뒤틀어지고 막 그냥 토사광남증 소리소리 질러요 병원 가면 가느라고 아프고 이거 중화시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숟가루 물 한 잔 딱 마시면 창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던 독소를 그냥 얘가 끌어들입니다 흡착해가지고 그냥 싸버리면 끝이에요 자 특별히 이 배가 좀 막 부풀어 올라왔어요 팽만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부로 가면서도 설사가 나오는데 점액질이 섞인 설사야 이럴 때는 자세히 봐야 돼요 이럴 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장에 어떤 심각한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 이 디톡스를 들어가든지 숟가루 치료와 병행해서 치료를 하든지 급할 때는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야 될 정도의 보고를 한 거예요 또 지나치게 변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기만 고기만 먹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섬유질이 없으니까 이게 변이 너무 가늘어요 그런데 그건 말고 평상시 변보다 굉장히 가늘다 그럴 때는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나갈 똥이 없느냐 먹은 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를 잘 먹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렇고 대장암이 있으면 암덩어리가 통로를 막았으니까 가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떡국을 보면 이렇게 둥그런데 반절을 자른 것 같은 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장에 암덩어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반절로 나올 수도 있고 암덩어리가 크면 암덩어리 있는 부분은 변이 못 나가니까 그 부분은 변이 없고 나머지만 이렇게 초승달 판 것처럼 변이 나와 뭔가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 이게 뭔가 나는 느낌은 없는데 종양이 있든지 양성이든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덩어리가 있다 창자 속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디톡스를 할 때는 변을 보기만 하지 말고 쪼개봐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시래기 줄기 같은 게 10cm짜리 어떤 사람은 50cm짜리 어떤 사람은 뱀껍질 허물 같은 게 섞여 나오는 경우를 봐요 이거는 장에 있는 육모 위에 투명한 뮤신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디톡스를 하면서 이 낡은 뮤신이 떨어져 나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놓으면 좋아요 숙변과 함께 낡은 뮤신이 배출될 때인데 장이 완전히 환골 탈퇴하는 치료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면 디톡스를 연이어 할 때 한 4일째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15일 내지 20일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봅니다 세 번째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야 정상이에요 이때는 유익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유해균이 많을 때 독한 냄새가 나요 대장균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유해균은 이 먹은 음식을 먹고서 이걸 분해시키는데 암모니아 가스를 발산시켜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냄새 말하는 거예요 또 황화수소 독하죠 계란 썩은 냄새 또 페놀 이런 유해물질들을 유해균이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독한 냄새들이 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된 걸 먹었다 이 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또 때로는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죠 신내가 나 신내 이것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위산은 많이 나왔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이 대변 속에 위산 찌꺼기가 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신물 올라온다고 그러죠 위산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대변에도 섞여 나와 신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위 구멍 납니다 위 괴양이 올 수 있어요 또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비린내 이 똥 냄새가 좀 비린내가 나 왜 비린내가 날까요 피비린내입니다 피비린내예요 뭔가 이 속에서 대장에서 출혈이 되고 있어요 혈변을 볼 때 비린내가 나요 아 어딘가 지금 피가 새는가 보다 그러면 먹어도 먹어도 비눠이 올 수 있어요 새니까 또 생선 썩은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 썩었어 괴양이 속이 대장이나 이런데 뭔가 염증을 지나서 썩었어요 그러면 이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생선 비린내가 고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나 정말 심각하게 몸이 많이 망가졌을 때 이런 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댄스틴 농도를 봐야만 됩니다 계속 가라앉을 때는 이 변변이 너무 농도가 밀도가 높은 거예요 고기만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가라앉는 변을 많이 봅니다 뜨는 변을 거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백퇴된 식사를 하면 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 중간중간에 섬유질이 거푸집처럼 들어가가지고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가벼워져요 뜹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장청소를 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네소타 의과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뜨는 변과 가라앉는 변을 연구를 했더니 이 뜨는 변 속에는 메탄가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가스니까 뜰 거 아니겠어요 독소를 많이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또 수소가스가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변이 뜨더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장을 잘 청소해서 버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고 와서 버려주고 지방질을 끌고 버려주겠죠 그럼 지방은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지방은 물에서 떠요 가라앉아요 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질들을 콜레스테롤이 다 청소해서 버려줄 때 뜬다는 거예요 독소를 잘 배설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변은 이렇게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서 뜰 때는 좋은 변인데 섬유질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쁜 겁니다 똑같이 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나쁠까요 채소를 별로 안 먹는데도 떠 고기만 고기만 먹는데 이 사람은 뜨면서 가만히 변기를 보면 기름 덩어리가 물 위에 하나씩 떠 있어 안 좋은 변입니다 떠도 기름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쓸개나 췌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그래서 먹어준 이 기름을 전혀 분해를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런 거는 떠도 안 좋으니까 이 기름 덩어리가 좀 뜨느냐 안 뜨느냐 물에 그리고 내가 채소를 많이 안 먹었는데도 떴다 뭔가 담슬개와 췌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변은 고기만 고기만 먹는 사람들 변이 주로 많이 가라앉아요 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서 물에 가라앉는 변이 되기가 쉽습니다 섬유질을 좀 많이 먹을 때에 이런 것들이 치료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힐링 느낌을 봐야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딱 변을 보고 일어나면 상쾌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독소가 완전히 버려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이 깨끗이 청소됐기 때문에 뇌도 깨끗이 청소가 된다고 하는 장청 뇌청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변을 보고 일어났는데도 영 뒤끝이 무거워 묵적지근해 잔변감 쌌는데 뭔가 좀 덜 나온 것 같은 느낌 더부룩함 찌뿌둥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잘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것인데 그 대변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내 속에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쑥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진법을 잘 활용하면서 너무 많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치료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무병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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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